최상병님의 죽음은 명백한 국가 책임입니다.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합니다. 그러나 이 억울한 죽음에 어디까지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. 형사상 책임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고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. 소위 빼박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되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입니다. 심증만으로 또 국민 정서만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형사재판입니다. 지난번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 사망사고에 있어서 군 경찰과 군 검찰의 수사권은 증발되었습니다. 군 경찰은 수사할 권한도 또 피의자를 입건할 권한도 없습니다. 수사권원과 입건 권한은 오롯이 일반 수사기관에 있습니다.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군 경찰이 조사한 것은 참고자료일 뿐입니다. 이 참고자료를 존중할지 아니면 무시하고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지는 오롯이 일반 수사기관의 판단 영역입니다. 따라서 이 참고자료에 입건 대상을 누구로 했던 또 몇 명으로 했던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 이번 군 경찰의 자료입니다. 이렇게 군 경찰과 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앞장선 것은 다름아닌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. 자신들이 군의 수사권원을 없애놓고는 이제 와서 군이 수사를 덮었다며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당의 적반하장입니다.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첫째 요건은 직권입니다. 행사할 직권, 즉 수사권한, 입건 권한이 없는데 이것을 방해했다? 범죄 불성립입니다.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걸 특검하자고 합니다. 그렇게 믿고 믿은 공수처도 못 믿었다는 것인가요? 민주당이 지명하는 특검으로 여럿 몰이식 무더기 기소를 하고 또 뭔가를 트집잡아 결국에는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속셈이 너무나 보입니다. 그래서 저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반대합니다. 한편 사건을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든 공수처와 경찰에 촉구합니다. 수사기관의 수사지연이 국민들의 불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조속히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십시오. 이상입니다.